야간 불꽃놀이 반응이 좋긴 한데 예산 좀 줄 수는 없나? 예산을 줄이면 그림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잠시만요 그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게 뭔가 좀 예산을... 여보세요? 진정하시고 제 말부터 들으세요 노코치님 어차피 승준 씨도 송이 말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어요 긴장하거나 초조한 내색 보이지 마시라고요 여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직 그보다 노코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효연 씨 정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인공 소원을 죽는 곳 아멘 헤 continuer 나야, 놀랬지? 알어 어떻게? 강승준하고 너 워낙 유명하잖아 별로 듣고 싶지 않아도 네 소식 다 들려 거기 사람들하고는 괜찮겠어? 어 나도 억울한 담생이 쓰기 싫으니까 한번 버텨보려고 혹시 힘들면 봐봐 어? 가라니까 인마 내가 전화할게 밥 안 먹었죠? 네 밥 먹으러 가요 예 어차피 얼마 전화할게 나 많이 먹어요. 고마워요. 맛있겠다. 마지막 국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먹으러 가요. 자, 먹자. 들어요. 네. 국물 죽이네. 네. 일단 밥 먹고 뭐해요? 1시에 퍼레이드 있어요. 잘해요. 기죽지 말고. 응? 네. 단원들이 그렇게 나오면 윤 감독이 나서서 설득을 해야죠. 일단 공연을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어요? 아, 예, 예, 예. 알았어요. 내가 집으로 갈게요.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진짜. 머리에 취날려고 그래 진짜. 무슨 일 있습니까? 공연팀 단원들이요. 오후 퍼레이드를 못하겠다고 주저앉았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아시죠? 알아요. 아, 예. 아, 예. 아, 예. 시간rik 아멘, før의 rect색 아니야. 너무 괜찮아요. 그 инначpre가 Dan networking loves 영,"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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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앞으로 10분 후 자신있게 준비한 매직 포레이드가 포레이드 동선을 따라 환영에 펼쳐지겠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꿈과 마법, 모험과 상상의 세계를 주제로 펼쳐지는 매직 포레이드. 손님 여러분의 많은 관람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워낙 팀원들이 강경해서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승희 씨. 짤리면 어떡해. 짤리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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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회의 사는 데 진짜. 매우 크니까 진짜 완전히. 이렇게. 두 개 밖에 더 돼. 맞아. 근데 진짜 이래도 돼요? 이러다가 전부 다 잘리면 어떡해요 어디 한번 해보라 그래 밖에 손님들도 기다릴 텐데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그러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랬어 다들 알았어? 다들 일어나서 퍼레이든 아들 대회수는 해야지 빨리 빨리 유리야 빨리 일어나서 빨리 부탁이에요 이러지들 말아요 지금 공연 10분 전이에요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수도 있고 오해도 있어요 난 다만 실수는 내가 대가 칠 테니까 이상한 오해는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뭐하니? 빨리 시작하라고 빚어서 빨리 연습해서 일어나서 자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도망쳐